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16원 전문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에 아주 귀하신 여왕 피아노스 오셨습니다 신소연 피아노스 소개하겠습니다 신소연 피아노스님 방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 회사를 오시게 됐죠? 제가 평소에 되게 가와이 피아노에 관심이 많아서 들러보게 되었습니다 가와이 피아노에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들러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신 많은 전공자들 취미자 선생님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코스모스 악기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사진 예약 주시면 네드카펫을 100에서부터 회사까지 쭉 깔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허락하면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소연 피아노스의 연주를 통하겠습니다 연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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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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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처음 들어봅니다 어땠나요? 느낌이 제 소리가 평상시에 되게 날카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아노에서는 그 단점을 커버를 잘 해주는 것 같아서 편안하게 쳤고 그리고 특히 중후반부 음역대가 정말 너무 매력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날카롭게 저희 피아노의 장점을 얘기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피아노의 장점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또 피아노 시기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신소년 피아노의 방문을 감사드리고 아쉽지만 다음에 또 맥길 희망하고 저희 코스모스 학기 임종일 등은 신소년 피아노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